공급 채널 다변화 등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스튜디오 드래곤 차곡차곡 쌓여가는 레퍼런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7%가량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지널 작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작년 1분기보다 수익성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당 제작비와 마진 등은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존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공급 채널과 제작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는 재계약을 마무리했고 디즈니 플러스와도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외 현지에서 제작하는 로컬 작품도 본격화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국 현지에서 제작한 더 빅 도월 프라이즈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3월 애플TV 플러스를 통해 공개된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시즌2도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은 공급 채널을 다변화하면서 작품 수와 작품의 규모도 함께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성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 제작 중인 작품 라인업 등을 감안할 때 올하반기부터는 이익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바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96,000원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